음악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12가지 충격실화 페르디난트 폰시라크의 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 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썩은 생선이라는 작품입니다 그가 사는 구역에선 부모가 자녀들을 학교에 데려다주지 않았다 거기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도시의 서쪽 구역은 분위기가 달랐다 톰은 언젠가 한번 본 적이 있었다 그곳에선 부모들이 아이들의 책가방을 자동차에서 내려주고 아이들에게 입을 맞춘 다음 교문까지 데려다주었다 부모들은 서로 엇비슷하게 생겼고 아이들 역시 서로 비슷해 보였다 하지만 그가 사는 구역 160개의 다른 나라 출신들이 모여 사는 이곳은 사는 법이 달랐다 무엇보다 유년 시절이 짧았다 그들은 어느 날 아침처럼 제과점 앞에서 만났다 톰의 친구는 어떤 여자애 얘기를 늘어놓았다 그렇게 단순한 애가 아니라 그녀 앞에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다간 여자애가 도망가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릴지도 모른다고 친구는 말했다 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그 얘기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는 슈퍼마켓에서 담배를 훔쳤어야 했지만 실패했다 다른 아이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걸 해내지 못했다 그들 톰과 친구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언제나처럼 같은 길로 갔다 걸으면서 담력 테스트에 관해 조용한 목소리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톰은 겁이 났다 아이들은 그 남자를 썩은 생선이라고 불렀다 보통 아이들은 그의 집 앞을 바로 지나가지 않고 길을 건너 맞은편 길로 지나갔다 그는 항상 처마 아래에 등나무 의자를 놓고 앉아 있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거기에 앉아 있었다 예전 전쟁에서 폭탄 하나가 떨어져 집과 붙어있던 앞집과 옆집은 무너져 내렸지만 건물의 뒷부분에 해당하는 그의 집만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집 앞에는 잡초가 자랐고 자동차 타이어, 곰팡이 핀 널반지, 머리가 없는 곡괭이, 깨진 두꺼비 집 등이 그 위를 나뒹굴었다 집 벽엔 곰팡이가 쓸었고 반지 하의 창문들은 모두 깨져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선 생선가루와 탄 우유 그리고 휘발유 냄새가 가득했다 날이 더워지면 그 냄새가 학교까지 풍겼다 썩은 생선에 관해선 여러가지 설이 나돌았다 누구는 그가 살인을 저질러 대부분의 나라에서 수배 중이라고 했고 그가 강에서 생선을 잡아 산채로 머리를 뜯어먹는 걸 봤다는 얘기도 있었다 지하실에서 우유를 끓여 이 도시의 쥐들을 먹여 살린다는 소문도 돌았다 또 어떤 애들은 그가 학교 열쇠를 갖고 있어서 밤이면 복도를 돌아다니며 학생들의 사물함을 핥아먹는다고도 했다 톰은 길을 걷는 내내 오늘만은 썩은 생선이 거기 없길 바랐지만 그는 언제나처럼 거기에 있었다 썩은 생선은 검은색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고 구멍난 재킷과 더러운 바지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신발만은 광이 났다 매우 좋은 신발처럼 보여서 그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았고 그가 풍기는 냄새와도 당연히 어울리지 않았다 그들은 그 집 근처 공터에 섰다 톰이 애걸했다 담배를 한 번만 더 시도해 볼게 이번에 성공하면 다 쓰러 올 수도 있어 그는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되뇌었던 문장을 쏟아냈지만 막상 입 밖으로 내뱉으니 생각만큼 그럴듯하게 들리진 않았다 너무 늦었어 그들이 단호하게 말했다 별다른 도리가 없었던 톰은 이제 썩은 생선에게로 가야만 했다 담장을 넘어 적어도 다섯 걸음은 들어가야 했다 그리고 거기에 서서 그를 향해 썩은 생선이라고 소리를 질러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겁쟁이가 되고 오늘부터 모두가 그를 이름 대신 그렇게 부르게 될 것이다 톰은 마지못해 책가방을 다른 아이들에게 넘겼다 썩은 생선이 나를 죽이면 쟤들이 저걸 엄마한테 갖다 주겠지 톰은 열린 마당 문으로 걸음을 하나 둘 세며 정확하게 다섯 걸음 들어간 뒤 멈췄다 아직은 썩은 생선이 움직이지 않았지만 톰은 냄새를 견디기 힘들었다 날이 몹시 더웠는데도 돌바닥 위에 난 이끼가 젖어 있었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소리를 질렀다 안녕 썩은 생선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톰은 재빨리 어떤 다른 말을 해보려고 했다 뭐든 친절한 말을 하지만 톰의 머릿속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머리는 텅 비었고 입은 바짝 타들어갔다 남자가 고개를 들자 톰은 그의 선글라스 렌즈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머리카락이 없는 남자의 두상은 땀에 젖어 있었다 남자가 안경을 벗자 톰은 그의 움직임을 알아채고 도망치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썩은 생선은 맹인이었다 그의 왼쪽 눈은 하얗게 죽어 있었다 하지만 다른 눈은 톰에게 고정돼 있었다 동공의 테두리가 풀려서 파란색 실밥 같은 것이 홍채 위로 너덜거렸다 그 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온갖 소음과 색깔 심지어는 냄새까지도 그 눈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았다 마치 눈이 모든 걸 빨아들이는 것처럼 톰은 어지러움을 느끼며 몸을 덜덜 떨었다 갑자기 눈앞에 남극이 펼쳐졌다 설원과 빙하 얼어붙은 폭포 등 교과서 세계지도에 함께 실렸던 그림들이 차례로 지나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마침내 썩은 생선이 안경을 다시 쓰고 고개를 떨어뜨렸다 톰은 팔다리가 저리는 걸 느꼈다 그리고 다시 그를 바라보았다 맹인의 무릎에는 먹다 남은 초콜릿 바가 놓여있었다 톰의 엄마가 길 아래쪽 식료품 가게에서 사온 것과 똑같은 초콜릿이었다 그는 이제 막 열한 살이었지만 그래도 한눈에 자기 앞에 남자를 알아볼 수 있었다 이 남자에겐 비밀 같은 건 없었다 이 남자는 살인자도 산생선의 대가리를 뜯어먹지도 않는다 그는 그저 초콜릿 바를 먹는 늙은 맹인일 뿐이다 톰은 그에게 다가갔다 이번엔 한결 쉬웠다 제가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톰이 작게 말했다 그래 맹인이 말했다 죄송해요 톰은 대답을 기다렸지만 맹인은 더 대꾸하지 않았다 이제 가볼게요 맹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톰은 몸을 돌렸다 그 순간 친구들이 소리를 질러댔다 그들이 던진 첫 번째 돌 하나가 톰을 스쳐 날아갔다 누가 그걸 던졌는지는 볼 수가 없었다 날아온 돌은 늙은 남자의 머리에 맞았다 톰이 돌아봤을 땐 깨진 남자의 선글라스가 한쪽 귀에만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었다 남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손가락 사이로는 피가 새어나왔다 돌멩이는 계속 날아와 그의 몸 이곳저곳을 때렸다 경찰들은 1교시부터 교실로 들이닥쳤다 이웃 중 하나가 아이들이 학교로 달아나는 걸 보았다고 했다 그는 도망자들의 옷차림을 생생하게 묘사했고 그 중 한 명이 책가방을 매지 않은 채 노인에게 다가갔다는 것도 놓치지 않았다 여경은 톰에게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계속해서 물었다 병원에서 받아온 사진들도 보여줬다 머리를 붕대로 감은 맹인의 사진을 보고도 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구역에선 누구도 경찰과 말을 섞지 않았다 30분이 지나자 여경은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다 그녀는 조서에 톰이 주동자로 추정된다고 썼고 엄마가 톰을 데리러 경찰서로 왔다 고작 11살이었던 아이들은 기소되지 않았다 아동복지사가 부모와 상담을 하고 주거환경과 가정환경에 관한 보고서를 올리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되었다 그리고 담임교사는 학생들에게 주의를 주었다 방학이 시작되기 하루 전날에는 정복을 입은 나이 많은 경관이 교실로 와서 청소년 폭력에 대한 연설을 늘어놓았다 그가 나누어준 인쇄물은 얼마 후 학교 운동장과 거리에도 나붙었다 몇 달 후 늙은 남자의 집은 허물어지고 그 자리엔 주차 공간을 갖춘 쇼핑센터가 들어섰다 한동안은 썩은 생선의 이름이 학생들의 머릿속에 남아있었지만 점점 희미해졌고 결국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지구촌 곳곳에서 촉법소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라는 제목의 책이지만 이 이야기에는 살인은 나오지 않죠 다만 이 철없는 촉법소년 아이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보자는 의도로 작가가 이 에피소드를 집어넣은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오스카와일드의 동화 중에 자기만 아는 거인이라는 작품 있잖아요 물론 거기는 해피엔딩이고 여기는 배드엔딩이고 근데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동화 섹션에 넣어서 오스카와일드의 자기만 아는 거울과 동시에 공개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카테고리를 나눠보았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